왜 이렇게 개구리 나 밑으로 가면 안 되겠지 당연히 안 되겠지? 이게 내가 지금 속도가 얼만큼 돼요? 너무 느린데 속도가? 이거 어떻게 지나감 진심으로 그냥 달렸으면 됐다라고 와.. 저거 지나가는게 얼마나 어려우면 이게 추익이냐 애초에 진행 방향이 여긴가? 저 지나가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애 파워도 스프링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게 어차피 들으면 뛰는거라 구션 미션은 실패했죠 완전 실패하고 망해버렸지 아.. 아.. 네네 들고 있어야지 가속을 할 수가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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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antu의 아.. 아니요 그냥 끝나요 아.. 아.. 이건 아쉽다 첫번째야 죽었다 치고 두번째는 안죽고 두 목숨을 늘렸어야 되는데 목숨을 늘려야 돼요 너무 많이 떨궜어 걸어댕긴 애들은 다 던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짧긴 한데 싫어 한다기보다 어마틀에서는 조금 하기가 힘들지 아하 좋지 않은데 아하 진짜로 안 돼 안 돼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에이 얘 못죽였다고? 네? 버그다 버그다 뭐냐 이거? 여러분 버그 발생했습니다 아니 이 친구 죽었는데 왜 살아나 8마리 되잖아 이거 다 잡으면 원래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죽으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나왔어 버그다 내가 좋아 나쁘지 않아 좋아 나이스 되게 깔끔하진 못했지만 좋아요 좋아좋아좋아 세연 17초인데? 트레이닝이라고? 저기요 얘는 한 번이구만 으아아아 왜 여기 오른쪽이냐고 장난치냐고 진짜로 씨 오이 어서 7개월째 구독임을 알리세요 설마 풀점프? 어 풀점프 아닌건 아니었거든 하나 줘라 어우 7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왕갈비치 팬이 어이 감사합니다 7개월 이게 왜 슈익이지? 아 근데 마지막 폭탄에 제가 보기에는 다들 낚여가지고 슈익이 돼버린게 아닐까? 만약에 정말 슈익이라면 갑자기 오른쪽으로 밟아야되고 오른쪽으로 가서 슈익인건 좀 의아하긴 하네 확실히 아무리 폭탄이 좀 그랬다고 한듯 얘를 먼저 보내면 어떨까? 게이드? 야 이거 지금 뒤에서 꽁풍이가 따라온다고 치면은 지금 이렇게 천천히 갈 수가 없는거잖아 무조건 한방에 쭉쭉 가라는 얘기 아니야 진심? 계속 가는데? 이걸 그냥 계속 갑자기 이러면 좀 곤란한데? 저 위에도 좀 곤란한데 생긴게? 제가 생각해도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지지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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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우? 목숨 쭉쭉 늘고 근데 신기록 보니까 그냥 쭉쭉 달린게 맞는거 같아요 근데 신기록 보니까 그냥 쭉쭉 달린게 맞는거 같아요 한 2주일 안에 될거 같아요 사실 저는 순위에 상관 관여는 별로 신경 안쓰는 사람이긴 한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굳이 굳이 겜맵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위는 제가 못따라가요 그냥 꾸준히 할 뿐이고 1위는 절대 못 따라가지 지금 따라가기엔 너무 차이가 크죠 그분도 가만히 있는게 아닐텐데 1위 하고 싶지도 않아 순위에 관심없어요 2등은 5천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정다형님 마음에서는 제가 1등 바람이 분다 이런식으로 진행을 한다 이거구만 이런식으로 진행을 한다 이거구만 아 잠깐만 솔직히 저거 파밍 각인데 하고싶지가 않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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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하다가 죽을까봐 이것 아 이거야 이것조차 못하겠어요 이리와 일반 뱀이면 파밍각인데 어윽 근데 이거 버섯을 안챙겨줘 아이템 줘야될거아냐 순서가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게 맞는거지 아 세이브가 있네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하나 했다는거네 세이브를 찍고 하는게 좋으려나요 안전하게 버섯게이득 케이득 케이득 아 뭔데 어쨌든 이렇게 가는거 맞잖아요 왼쪽 갔다올 필요없잖아요 시간이 짧아 시간이 빨리 바람이 없는곳으로 도망가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코인 두개 왜 없어요 다른 길이 어디야 그래봐야 하나가 없잖아 여기 뭐가 있어 아니 그래봐야 하나가 없어 뭔가 초반에 안 먹고 왔나봐 이거 지금 방 말하는거 제가 먹은거 아닌가요? 여긴 없어 아니 이거는 제가 나온곳인데? 여긴가봐 여기 아니면 세이브가 있어서 뭘 한번 더 시켜도 한번 죽고 깨면 되니까 그냥 한번 죽고 깨는건데 아 그러게요 발압되면 컨베이어가 같이 있으니까 들어가지지가 않네 아예 물론 막 점프점프 어떻게 하면 혹시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지말라는거겠지 들어가죠? 또 여기서 뭔가를 해야되는거야? 어 어째서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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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국 가운데 통안 들어가는건가? 아니 키는 키를 어떻게 얻어 결국 키문을 들어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의미가 없잖아 이거 아 진짜 그니까 어 어 어 예 엔가 키문에 아대다 하하 오늘은 헤드와 함께 게임을 해볼게 해양한테 있다 해양 아슬아슬하네요 한바퀴 더하기에 시간이 네네 태양은 애초에 벽을 통과 하잖아요 벽을 막 뚫고 통과하는 애들은 온오프로 죽일 수가 없어요 저거 죽으면 진짜 큰일나는거야 중국이 더 어려워요 일본사람들 맵은 워낙 많으니까 걔중에 당연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중국사람들 맵은 일본사람들에 비해 많지는 않단 말이지 근데 다 대부분 어려워 완전 최고 어려운거를 따지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맵이 왜 이러는걸까요 어휴 야 와 노케띠다간 죽겠어요 와 노케띠다간 죽겠어요 저거 먹다 죽어요 네? 이거 불가능한데요? 얘를 떨궈야되는건가? 어휴 밀지마 아휴 한번 죽으면 너무 하기 싫어지겠는데 아아 이것도 위험했다 으아 내가 너네가 움직일 어떻게 움직일 수야 어떻게 하냐고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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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나 이렇게 내려가다 죽겠는데? 잠깐만 재매분 예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안했진 않아요 근데 너무 초창기에 나왔어가지고 야 온오프 이거 뭐냐 이거 안 끈다 게임? 게임 안 끝낼거야? 으아 게임 왜 안 끝내지 이거? 이해가 안되네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 끝나봐요 이제 끝난다 끝났다 곧 끝났다 스윗님 안녕하세요 아 벽 점프다 죽을까봐 못하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아 원오프는 해야되지않겠니? 해야되지않겠니? 진짜로 안해 너무 불편하게 해놨어요 세이브도 없고 하하 하하 헤이 창고 으야 일단 버려? 자꾸 이런식이면 곤란한데 야 점프해야될 줄 알았지? 상관이 없었네? 나 툴찍 망한줄 알았어 진짜로 여기만 들어간다면 어휴 랩이 좀 더럽다 다행히 운이 좋았는데 좀 그르네요 아 파이오레이오님 처음으로만 감사합니다 던질까말까 그립습니다 던질까말까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뭐 수전이야 얘네는 한 번에서 세 번 부릅니다 그립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스터나 주지그러냐 범스터나 주지그러냐 허어어 얘 2기에요? 움직임 왜이래 색깔 왜이래 왜 초록색이 아니야 어휴 어휴 3에서는 생각보다 얘네가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은가? 아 어휴 아 진짜 장난은 그만 아니 야아 장난 그만 중간에 하나 주면 줄만한데 안주나? 아예 안주나 진짜? 아 무서워요 나 근데 3에서 이거 전부 다 잡는건 처.. 처음인걸? 세이브는 안줘 세이브는 안준다 그래도 아휴 도망가는거 잡을수가 없네 점퍼하지마 하지마 하지 마 좋아 요시 컨트롤 오케이 지지각 하아 하아 저기요 장난쳐? 산건 대박이다 진짜 잠깐만 쿠파야 이거 좀 진정하자 이거 산건 대박이다 와아 진짜 아 주니어가 백스텝 해가지고 이거 죽을뻔했어 아 아 아 으 으 또 박스 내 아 부당각 으 아하 이 올리면 안 나아지지 진심이세요? 허지선님 안녕하세요 저거 위치가 안되는 위치였다고? 인정할 수 없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너무 안쪽에서 밟아가지고 아 장난치지 말고 안전방울 도깨뜨기 뭐야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정서로 가자 그냥 뛰었어도 되긴 했네요 다시 올라와서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확인하고 띠로리 다시 올라와서 떨어지려고 그랬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니 위험했죠 돌아와 너 왜 이렇게 친절하냐 이거 진짜 왜 이렇게 맵이 친절하죠? 죽이질 않아 곤란한데? 갑자기 이러면 친절하다고 말하자마자 이렇게 된다고? 나야 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역방향 너무 어려워 모든 걸 다 잃었다 버섯도 잃고 으하 어휴 역방향 저거 조절이 힘든데 잘했다 갔나? 진짜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와 나 순간 반대로 누르나 했는데 갔네 같은 것 같은데 같은 것 같아 아 이거 솔직히 못하겠다는데 실천 못하겠다 진짜 진짜 실천 못하겠다 아 역방향 너무 어렵다 이거 궁극의 꼼수 화면 돌려버리지 이것이 바로 궁극의 꼼수 다 위아래는 여전히 반대라서 헷갈려 안 돼! 안 돼! 어 죽을 뻔했어 아 그냥 갈걸 이거 그냥 가도 어차피 사는 거 알았는데 혹시나 해서 안 갔거든요 크레인 너무 짧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세요 장난치냐고 뭐냐고 이거 왜 이렇게 짧냐고 장난치는지 진짜 아 진짜 싫다 아 너무 많이 죽었어 너무 억울한데 진짜 너무 억울해요 같지가 않아 맵이 같지가 않아 맵이 와우 이게 무슨 일인가 솔직히 무서웠다 진짜로 솔직히 무서웠다 진짜로 아 아 장난쳐 트롤이었어 아 아 전혀 예상하지 이거 이거 타이틀맵인데 물 타이틀맵이에요 그 누슘마 누슘마인가 원래 기준 버전이 여기 꼴을 때 그렇지 files 들來說 굿 Geg 휘 기분 획 휘되ена 미야우